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지난주 하와이를 강타한 초대형 화재로 마우이 섬 등이 황폐화됐습니다. 일요일 현재 사망자 수가 96명으로 보고됐고 아직도 1000명 이상이 실종상태입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화재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큰 자연재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피해만 6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와이에서 미증유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이든은 델러웨어주에서 여유롭게 휴가를 보냈습니다. 질 바이든과 함께 델러웨어 레호보스 해변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바닷바람을 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노코멘트라고 답한 점입니다. 미국민들은 분개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100년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대화제로 사망자 수가 100명 가까이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해변에서 한가하게 일광욕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생각 자체가 없는지 노코멘트라는 말에 대해서도 황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2024년 대선을 포기한 것 같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바이든이 하와이를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은퇴한 미국 원로정치인 론 폴도 한마디 했습니다. 바이든에게는 하와이보다 우크라이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와이 화재로 인한 전례없는 피해를 언급하면서 이런 와중에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추가로 240억 달러를 주려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론 폴은 마오이 참사 장면을 보면서 바이든이 의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240억 달러 추가 지원 얘기를 꺼내는 것을 차마 듣기가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행정부는 자기 나라가 붕괴하고 있는 마당에 패배한 전쟁에 수백억 달러를 준다는 얘기를 하느냐고 분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에 120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한 가정당 900달러씩을 우크라이나에 준 셈이라는 헤리테지 재단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민들은 한 푼도 아쉬운 마당에 버리는 퍼주기를 질타했습니다. 론 폴은 얼마나 많은 미국민들이 900달러라는 돈을 로키드 마틴, 레이션, 혹은 우크라이나 올리 가르크의 호주머니에 넣기보다는 스스로 갖고 싶어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성 언론들도 우크라이나가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명분에 계속 돈을 퍼부으면 미국은 파산하고 해외에서는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